자 여러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은 의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의나 전공의로서 당직을 수본 경험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의사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인턴이나 전공의 전문의들이 또 때로는 교수님들이 야간당직을 수는 거 이런 것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경험을 해봤으면 의료사태가 7개월간 이렇게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상황이 어떨지 언급실 상황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성명서 낼 때 보게 되면 항상 번아웃이고 피로도가 누적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실감이 안 날 거라고요 제 역시도 이제 이번 의료사태 이전에는 의료계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으니까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의료진 번아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특히 제3차 진료기간 이 이야기는 일단 수술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수술 과정에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언급실 같은 경우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밖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떠나는 3차 진료기간을 떠나는 그리고 이제 3차 진료기간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좀 중증질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중심에는 전공의들이 빠져버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전공의들이 빠진 부분들은 현재 수련병원 제3차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80%의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의사가 빠져나간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 상황을 좀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야 이거를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기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좀 양보도 하고 타협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들은 다 이제 한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이제 다른 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의료계 상황을 전혀 저가 볼 때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계 문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거고 지난 4년간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했던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슴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앞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무슨 이성만 무슨 기념관을 천 개 만들어도 뭡니까 지금 상황을 타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몇 분이나 알겠습니까 전부가 다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되겠죠 치르게 될 때가 되면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이러면 들 절규했는지를 알 겁니다 의료사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의료사태도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술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건데 다 여러분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그때 가서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선거 부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되돌리기가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딱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일이란 것이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의로진 번아우트가 대단히 심각한데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맹악하지만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아마 이번에 새벽에 어떻게 좀 다치신 모양이에요 8cm 22방울 여러분들을 꾸밀 정도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인 거죠 피가 막 흘렀을 거 아닙니까 이제 119가 와가지고 22군데를 아마 여러분들 전화를 돌렸는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의사한테 긴급하게 연락해가지고 언급 조치를 취한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말미에 김종인 씨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싫어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영감님이 그런 소리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정치적 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급실 위기 상황 언급실 뺑뺑이라는 것은 뭐 이래 의지가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과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의를 다진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파 만파 의로 대란에 아주 징후 시작단계 경보음 경고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의료 사태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의료소송에 걸린 경우가 꽤 많네요 의료소송에 그러니까 저임금에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당직 근무에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근무 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정교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료소송이 생기게 되면 대학병원이 이제 비용을 지르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공의들에 대한 직접 의료소송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 의료소송 문제도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련단계의 수련단계에 있는 그런 전공의들 물론 의사신 분이지만 계약직인데 이걸 수련병원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소송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그런 선수단의 만찬 자리에서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스포츠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힌 내용이 오늘 뉴스를 탔네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현재 미국 정시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데 오늘 우연하게 제가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정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도 다루고 또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그런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동거인이 되는 최태원 회장의 김희영 씨 김희영 씨에 대해서 성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혼 그리고 한국의 이혼을 한 번 슬쩍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